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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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하시는 거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앨범의 무대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황도들과 행복하게, 재미있게, 좋은 시간 만들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 자카르타 아시아 투어 두 번째 공연인데요. 자카르타 팬분들과 행복한 시가 만들고 가겠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자연스러웠죠? 아자 아자 화이팅! 어? 이거 먹었다. 이거 마셔야겠다. 상점장이요. 이거 한 번 마셔야겠다. 뭐요? 이거. 이거는 컨디셔닝 팀에서 특수 제조해 주신 이거 뭐죠? BCA? BCA. 체력 증진을 위한 이온 음료 같은 거? 맛있어 이건데. 이거. 네. 이거 많아. 나 이거 먹으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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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10분 딜레이라고 하는데 관계에 극장 지정하고 네. 네. 하나의 꽃이 될 공허함을 먹은 채 미니콘서트 아시아투어 세 번째 지역인데 오늘도 잘하고 오겠습니다. 서울 공연이랑 무대를 비슷하게 만들어주셔서 2층 무대 오랜만에 또 올라가게 올라가서 등장할 예정입니다. Q. 앵콜만 남았다. 앵콜만 남았다. 혁신이 가서 뺄게요. 네? 가서 뺄게요. 배고프다 이제. 땅땅땅땅땅땅땅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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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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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민영상. 화이팅. 네, 오늘은 태국에 왔고요. 오자마자 준비해서 기자회견하고 이제 팬들이랑 사인회 하는 게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랜만에 태국 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와서 망고 스티키 라이스도 먹고 그리고 오늘 일정이 끝나고는 또 태국 음식점 가서 밥 먹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릴 때는 이제 외국이 나오면 항상 한식 먹었는데 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외국 나오면 그 나라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또 맛있게 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태국 식당으로 가자고 말씀드려서 가게 됐습니다. 사인회 잘하고 올게요. 사인회 잘하고 올게요. 사인회 잘하고 올게요. 사인회 잘하고 올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순쯤에 가게 돼서 한 두 달 정도는 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마무리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한창 찍다가 한 달 만에 가는 거여서 또 좀 설레고 기대가 많고. 퍼스트 클래스로 업데이트 돼가지고. 짧은 비행이지만 편안하게 갈 것 같습니다. 영화도 보고 스테이크도 먹고. 아, 아바타를 볼까? 엘리멘탈을 볼까? 잘까? 비행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 캔디 크러쉬. 이게 와이파이가 없어도 게임을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어서 비행기에서 많이 합니다. 비행기에서 보려고 넷플릭스 백컴 다큐멘터리 다운받아왔어요. 그거 보겠습니다. 원래 비행기에서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기절해버렸어요. 눈 뜨니까 의자 똑바로 하세요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찍었고. 지금 방에 호텔방에 왔는데 마카롱 하나 먹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간식. 음투어 끝. 오늘은 스케줄이 좀 쉬다가 점심 먹고. 그리고 나중에 오늘 기자회견 있어요. 기자회견 하고 그리고 팬분들하고 팬사인회 하고 저녁 먹고 오늘은 일정이 끝입니다. 내일은 이제 공연하고 다음날 아침에 한국하고 그래터 Chef 먼저, 저희 질문은 다음날 함께 요청 정답을 알려줘야 해 다음은 네 하이스 내 곁에 내려가는 게 다시봐 길이 이대로 Gom 음 음 rewoul 고 Q. 한 달 또 와요? Q. 한 달 또 와요? Q. 해외여행 가야죠. Q. 한 달 또 와요? Q. 네. Q. joule Q. 화창 trep Q. 호창 trep Q. 호창 trep 슈퍼사이 하나, 둘, 셋 끝! 가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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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바닐라 한 달 만에 하는데 좀 긴장돼요. 바닐라 모여와 주신 분들 즐거우신 분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름이고요. 또 가사님의 이름이 아... 아름다워드 널 그려도 내 흐로다 인천하리네 아름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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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 아버지 아름다워드 안녕 아름다워드 아름다워드 아릉 빌딩입니다 네 엄마! 엄마!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웠고 8월부터 10월 오늘 마닐라 공연까지 공연 보러 와준 많은 황도들께 이 영상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 이제 또 당분간 일본 콘서트 전까지 아마 드라마 촬영 꾸준히 하다가 또 오랜만에 그때 무대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까지 열심히 촬영하고 있겠습니다 안녕 고마워 우리 한성수 대표님께서 투어 마무리를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선물까지 하겠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